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제가 강의를 다닐 때 이렇게 커다란 플라스틱 상자에 다양한 출력물을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 다양한 출력물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5세트만 저렴하게 판매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것도 있고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출력한 출력물도 있습니다. 모두 다 100점짜리 출력물은 아니고요. 출력상태가 조금 마음에 안들거나 살짝 부러진 경우도 있는데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물 바닥에 세팅값을 기록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출력물의 자세한 소개는 뒤 영상에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꺼운 0.8 노즐의 출력물도 있고 실크나 색이 변하는 필라멘트 출력물도 있습니다. 상자마다 들어간 출력물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관심있는 분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사용을 했던 이런 감면체들이라고 해야 되죠. 폴리 구성으로 돼 있는 점선면 이런 거 공부할 때 친구들 보여주려고 출력한 출력물들인데 덩어리가 큰 출력물들 그리고 이거는 이순신 장군인데 요 위에 칼 윗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꼬리가 잘렸는데 붙이면 되긴 하는데 얘가 꼬리가 좀 잘 잘려요. 형태가. 얘는 좀 저렴하게 다이소에서 산 간편 보관용 김치통 100점으로 안 뽑혔지만 기능은 다 하거든요. 출력물에 이렇게 제가 세팅값들을 적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잘 나왔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온 출력물인데 둘 데가 없어서 이거는 매직필라멘트로 뽑은 거긴 한데 처음에 심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쪽에 약간의 여드름이 났지만 캔에 들어가는 사이즈 0.8 노즐 0.6 레이어로 뽑은 두꺼운 출력물입니다. 두꺼운 노즐로 외곽만 딱 뽑은 건데 트리 모양입니다. 링킴님이 만든 건데 그때 테스트한다고 뽑은 게 있어가지고 쌍으로 만든 청동오리인데 각각 하나씩 넣으면 좀 그런가요? 같이 가라. 틴컭헤드로 만든 사자 형태고요. 여기 핸드폰 거치해도 되고 여기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친구. 이것도 틴컭헤드로 만든 바람쥐인데 중간에 필라멘트가 끊겨서 다시 체인지해가지고 위아래 층이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세팅값을 처음에 좀 잘못 잡아서 거미줄이랑 여기 보면 좀 깔끔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마우스인데 이거는 형태가 좋아서 이거는 서포터 이렇게 세워서 나온 거거든요. 얘는 이제 같이. 에펠탑이 많은데 그냥 랜덤입니다. 이거는 피사의 사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만든 거고 이 빨간색은 매니큐어로 하나밖에 없는데 레고선 처음 모델링하고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움직이는 양파링 출력물들인데 가운데가 붙어서 안 돌아가는 애들도 있지만 처음에 세팅을 잡아서 뽑은 건데 이게 간격이 너무 같아서 그런가? 출력 자체는 잘 나왔어요. 좀 뾰족합니다. 요다 손입니다. 코는 3D 프린터고요. 요 위에는 3D 펜 출력물 해서 만든 미니 아이스크림 누구 주려고 뽑은 거 같은데 도장 샘플들 3D 프린터 도장은 딱딱해서 바닥에 말랑말랑한 마우스패드 같은 거 두고 찍으면 잘 찍힙니다. 탱퍼케이드로 만든 해골 시리즈 아이콘들인데 쇠고리를 써도 되고 뭐 해서 랜덤하게 그냥 얼마 전에 뽑은 건데 얘는 가운데 다리가 살짝 부러져서 나왔어요. 근데 뭐 출력물은 보기에 이상이 없고 그리고 보로노이 타입이죠. 이런 출력물도 하나씩 체인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예전에 막 뽑아놨던 것들이라서 한 번에 출력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슬 구조 끝에가 좀 부서진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술 같은 거 두면 이렇게 해서 돌리면 잉잉 이렇게 해서 초콜릿이나 이런 거 예전에 제가 활동했었던 이렇게 열리는 3D 메이크업 버스라고 하는 데서 제가 강의를 먼저 시작했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만든 것 같아요. 할로윈으로 여기 밑에 LED 촛불 넣으면 수업하고 만들기도 하고 책하고 만들기도 하고 해서 출력물이 되게 많아요. 잘 쓰시는 아침엔 초잉크 플라멘트로 만든 건데 항우 트로피 모양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얘는 플라멘트가 아까워서 할로윈용인 것 같고 LED 촛불 녹으니까 이런 것도 투명하게 돼 있어요. 호텔 필라멘트 쓴 건데 뻑뻑해요. 그래서 날개가 펴지는 거긴 한데 잘못하면 부러지니까 잘 다뤄주세요. 잘 다뤄주세요. 잘 다뤄주세요. 10.8 로즐 0.6 레이어로 뽑은 거고 이때 이거 뽑았을 당시에는 그 쉘 베이스 모드가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뭐랄까 알 수 없는 심의 이런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투명 필라멘트인데 얘는 예쁘죠? 실크로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0.8 0.6 레이어 누월로 뽑은 겁니다. 로켓트 런사람 BTS 팬 있으신가요? 지금 이런 고양이 아니면 사슨 용 알 이건 실크 이건 스쿨링 연습하면서 만든 애인데 스포츠카 퍼지 스킨 모드의 샘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제가 물주전자 식물의 물주전자로 만든 거긴 한데 물이 샙니다 항아리인데 안에가 털이 좀 나 있어요 겉에는 예뻐요 색이 변하는 삼색 필라 얘는 얼마전에 뽑은 건데 잘 나와서 2024년 청룡 실크 필라멘트입니다 얘도 하나씩 3d 펜으로 머리 이렇게 씌워주려고 뽑아 놓은 애들인데 0.8 레어 0.6으로 되게 두껍게 뽑은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데 잘 넣어 볼게요 들어갈 거예요 뽑다가 필라멘트를 바꿔서 반반 공룡 용 다 잘 나왔는데요 요 윗부분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미스가 났지만 잘 움직입니다 듀얼 칼라인데 이게 0.4 0.2 레이어로 굉장히 얇게 출력된 거예요 그래서 출력물이 안 부셔지고 잘 갈 수 있기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